사실 근데 진영한테 가장 고맙고서 칭찬하고 해주고 싶었죠 저는 요즘에 뭔가 진영이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뭔가 형이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뭔가 형이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오늘 저녁 콧? 내일 뭐 낚시 콧? 사실 이... 사실... 이... 사실... 머물러 줬음에 상처는 아름다운 흔적이 돼 몇씩 더 지들 때면 이제 나랑 앞에 놓인 길 그냥 뭔가 섬뜩 다가와주면서 형한테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되게 형이지만 정말 이런... 성형수의 고정식이나 이런 게 전혀 없고 원래 먼저 스스럼없이 동생들에게 다가와주는 그런... 아량이 넓은 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한의 형 아량이 넓은 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한의 형 증한의 형 군복